정 교수의 이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국 장관 집 컴퓨터 하드디스크 안에 중요한 증거 자료들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. 검찰이 이 사실을 알고 하드디스크를 확보하는 과정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속절로 진행됐습니다. 뿐만 아니라 정권사 직원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러 갔다가 조 장관을 만나서 얘기도 나눴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유경 기자가 그 전 과정을 상세히 취재했습니다. 검찰이 정경심 교수가 집에 있는 컴퓨터에 하드디스크도 교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불과 하루 전, 어제 일입니다. 자산관리를 맡던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 모 씨를 네 번째로 불러 조사하던 검찰은 출근 끝에 정 교수 지시로 집에 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했고 아직 보관하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. 김 씨 측은 김 씨 진술을 듣자마자 검사가 곧바로 차를 몰고 가 김 씨 집에 있던 하드디스크를 가져왔다고 정했습니다. 김 씨 측이 이 하드디스크를 검찰에 이미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직후였습니다. 핵심 증거로 판단한 검찰이 가장 빠르게 합법적인 수단을 써 하드디스크 입수에 나섰던 겁니다. 김 씨가 하드디스크를 구입하면서 정 교수의 신용카드를 받아 결제한 것도 확인했는데 관련 영수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또 김 씨가 조국 장관 집에서 하드디스크를 바꾸던 중 조 장관과 마주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김 씨는 앞서 정 교수와 식사하는 자리 등에서 조 장관을 3번 정도 만났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검찰은 이런 진술을 토대로 조 장관이 컴퓨터 교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TV조선 이유경입니다.